자, 무용이에요. 미치겠다, 어떻게. 이야, 이야. 이야, 무아지경이네, 무아지경이야. 그런데 느끼는 있어. 뭐하네. 그러니까 본인 딸은 정말 잘 춘다고 생각하네. 아, 무아지경이네, 무아지경이네, 무아지경이네. 아, 무아지경이네, 무아지경이네, 무아지경이네. 최현준 씨 모시다, 최현준 씨. 최현준 씨가 요번에 그때 심진아 씨 춤 보고 그 줌바는... 줌바가 아니다. 약간 내가 추는 게 줌바다. 퀄리티를 보여주겠다. 굳이 그렇게 적용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아니, 제가 줌바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럼 틀리지. 네, 그래서 제가 줌바 홍보대사가 됐어요. 아, 줌바 홍보대사? 근데 이거 옷 괜찮겠어요? 괜찮아요. 근데 옷 갈아입을 시간은 안 주신다. 제가 그래도 날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. 옷이 여기 딱 걸쳐있어가지고. 이걸 하나 허리에 묶으면 조금 춤에 자신감이 생기죠. 아, 안 묵는다고? 윤종신 씨, 여기다가 걸치는 줄 알았나 봐요. 그렇죠? 그게 아쉬워했었어요. 그렇죠? 근데 화색이, 화색이 도네. 페리엘은 괜찮죠? 음악 틀어주세요. 아아. 아, 줌바 댄스? 줌바 홍보대사. 오오. 오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